처음에 몽블랑 광고를 하기로 되면서 몽블랑 쪽에서 제안을 먼저 해주셨었어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취향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디자인도 나오고 과정도 있으면서 탄생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궁금해. 10호, 라이빙. 30호, 축하합니다. 계시면 앞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25호. 다다공식. 다음으로 동정 드리겠습니다. 20호입니다. 20호. 20호. 라이빙. 20호. 라이빙. 다다공식. 네, 앞쪽으로 오실게요. You're in the . Don't mind like. Don't mind. 네, 축하드립니다. 공식. 공식. 라이빙. 30호. 감사합니다.